충북 동남사군 박덕흠 국회의원과 최재형 보은군수 그리고 보은군 공무원들이 대거 평일에 골프를 쳤습니다. 31일 충북인 뉴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보은군의 한 골프장에서 보은군 골프협회가 주관한 2024 보은군수 및 체육회장기 겸 협회장배 골프대회에 박덕흠 국회의원 최재형 보은군수가 참가했습니다. 박 의원과 최군수 그리고 공무원들은 평일인 이날 오후 1시부터 골프를 쳤습니다. 이날 최군수의 배우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은군청 공무원 또한 20명이나 참가했는데 이는 전체 공무원 681명 중 3%나 됩니다. 이에 대해 최군수 측은 영가를 내고 참가했다 고 밝혔으며 20명의 공무원들도 영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스타일러, 김치냉장고, tv 등의 경품이 제공됐으며 보은군은 보조금 700만원을 지원했다고 충북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년대 사무처장은 공무를 보는 단체장과 많은 공무원들이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골프를 치는 게 영감한 내면 문제없다는 인식은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버튼, 알람설정을 눌러주세요.